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코리아의 전세원입니다. 혁신성장코리아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콘텐츠 인공지능 기업 클레온의 진승혁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클레온 문화콘텐츠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분야가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문화콘텐츠 분야에도 AI의 활약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 소개부터 해주시죠. 아, 예. 방금 저는 클레온 대표 진승혁이라고 하고요. 사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다면 문화콘텐츠라는 부분보다는 의료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분야 예를 들면 공장에서 물품을 처리할 때 이걸 비전으로 통해서 인식을 하는데 그 인식을 해서 자동화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 클레온 같은 경우는 그런 산업 분야가 아닌 좀 더 컬처 콘텐츠, 좀 말랑말랑한 그런 컬처 콘텐츠를 혁신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는 클레온 대표 진승혁입니다. AI 스타트업인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문화콘텐츠 분야에 좀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클레온의 사업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딥휴먼이라는 기술을 알고 가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딥휴먼은 어떤 기술인가요? 딥휴먼 기술이라고 하면 되게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딥러닝, 영상합승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딥러닝은 사실 많이 들어봤거든요. 영상합성 기술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제 얼굴 데이터가 있고 음성 데이터 같은 게 있잖아요. 얼굴과 음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흔히들 이제 제가 영상을 나올 때 제 얼굴이 아니라 다른 얼굴로 제 얼굴을 바꿔볼 수도 있고 제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목소리도 만들어볼 수 있고 또 제가 지금 한국어를 하고 있지만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로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맞춰서 입모양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좀 이제 영상합성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이 딥휴먼이라는 거죠? 네. 근데 저희 딥휴먼 기술의 조금 더 차별화 포인트는 이제 타 업체들 이제 딥러닝 영상 생성 기술이란 건 저희 말고도 다른 데도 하지만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적은 데이터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경우는 정면 사진 한 장 음성 같은 경우는 30초의 음성만을 활용해서 이제 영상 자체를 만들어내는데 그 영상을 만들 때도 실시간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좀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딥휴먼이라는 기술은 아주 소량의 데이터만으로도 뭔가 확연히 다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조금 더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제 기존에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있어요. 딥페이크라는 기술은 이제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인데 그때는 이제 약 10만 장의 얼굴 사진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 학습 시간만 해도 한 40시간 정도가 필요했어요. 근데 저희는 10만 장의 사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바꿨고 단 한 장이요? 네. 그죠. 그죠. 그리고 학습 시간이 40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학습 시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구현이 가능한 게 클레온 딥휴먼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다. 아,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클레온의 딥휴먼 기술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 제가 좀 언론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지난 8월에 메타클론 프로젝트에 클레온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딥휴먼 기술을 이용한 영상이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는데 이쪽 분야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그 가상인간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세창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 세창씨가 이제 어찌 보면 말기암에 걸리신 분이라서 그분의 소원이 뭐였냐면 내가 건강했을 때의 모습을 디지털로 보관을 하고 어머니나 뭐 자기 주변 지인들이 그 디지털 휴먼을 통해서 좀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기획 의도가 있었고 저희는 그 기획 의도에 맞춰서 좀 이제 세창씨를 이제 어찌 보면 세창씨는 현실에 존재하는 분이잖아요. 그걸 디지털 세계로 옮겨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클레온의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일상에서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가지 서비스를 지금 준비 중인 것도 있고 런칭한 것도 있는데 카멜로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 기술들을 활용해 볼 수도 있고 어떤 서비스인가요? 카멜로라는 서비스는 이제 영상 공유 SN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를 어쩌면 이제 소셜미디어로 옮겨낸 플랫폼 비즈니스고 인스타그램은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아시겠지만 제페톡이 요즘 핫하잖아요. 제페톡 같은 게 애니메이션 콘텐츠 기반이었다면 사실 영상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영상 기반의 플랫폼 공유 플랫폼은 유튜브나 틱톡인데 이 유튜버 틱톡은 전체 사용자가 예를 들면 100만 명이다 하면 그중에 한 만 명 정도 즉 1%도 안 되는 유저들만이 자신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전체 유저 중 40% 이상은 사실 이제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사실 그래야 이제 소셜미디어의 정의가 뭐냐면 유저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즐기는 이제 어찌 보면 네트워크잖아요. 아직까지 영상은 그게 불가능해요. 약간 저도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직접 크리에이터로 활성화는 안 되어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는 사실 많이 하죠. 사실 그 이유가 되게 간단해요.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품이 많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기획도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메이크업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어쩌면 좀 이제 영상 콘텐츠가 메인스트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카멜로에서는 사진 한 장, 음성 30초만을 저희 플랫폼 안에 넣어두면 침대에 누워서도 나만의 영상 콘텐츠를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영상 콘텐츠를 갖고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카멜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름이 왜 카멜로일까요? 아, 네. 사실 되게 좀 유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카멜레온과 히어로를 합쳤습니다. 이제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막 변화하는? 그렇죠.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히어로는 주인공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이 두 가지 의미는 어떤 거냐면 내가 언제든 어디서나 주인공이 되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카멜로가 딥 휴먼 기술을 활용한 아마 클레온의 좀 큰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할 프로덕트이긴 한데 클론과 클링이라는 프로덕트입니다. 클론과 클링이요? 네. 이거는 사실 일반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기업체를 상대로 하는 서비스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클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인간을 활용한 서비스인데 예를 들면 앵커님을 얼굴과 목소리를 저희가 가져와요. 예를 들면 얼굴 데이터 한 장 음성 데이터 30초를 가져오면 이제 앵커님을 저희가 옮겨올 수 있겠죠. 약간 복제를 만드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저희는 인터랙티브한 콘텐츠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앵커님 하고 제가 이제 그 디지털 휴먼한테 물어보면 이제 그분께서 안녕하세요 승현님 이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의 페르소나가 앵커다 라고 하면 이제 혹시 오늘의 뉴스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그분께서 이제 또 뉴스를 말씀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어쩌면 개인 개인마다 이제 그 앵커님이 사실 되게 만나기 힘든 분이잖아요. 이제 근데 일반 유저들도 이렇게 직접은 아니겠지만 디지털에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향후 나아가서는 뭐 카페 매니저라던가 CS 고객센터, 쇼호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멜로는 일반 유저들이 다 사용할 수 있지만 클론은 좀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B2, B2C라고들 얘기를 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기업체 대상으로 IP를 받고 그 IP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의 디지털 휴먼을 만들면 그 디지털 휴먼을 기업체에서 고객들한테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링은 무엇인가요? 클링은 차세대 더빙 솔루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더빙이요? 성우처럼? 네. 혹시 예전에 캐치미 잇뷰캔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알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님. 너무 잘생기셨죠. 저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봐가지고 그걸 더빙으로 봤었습니다. 더빙으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일단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님의 목소리가 아닌 성우분의 목소리와 실제로 말씀하실 때 입모양이 안 맞다 보니까 싱크가 안 맞죠. 좀 이질감이 있습니다. 영미권이나 중미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자막보단 당연히 모국어로 보는 거 익숙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 하신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사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목소리를 한국어로 옮겨놓고 거기에 맞춰서 입모양까지 합성하면 훨씬 더 유저 친화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디카프리오 목소리로 한국어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요즘 핫한 오징어 게임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에 이정재 배우님의 목소리를 갖고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만든 게 있습니다. 모국어처럼 들리게끔. 실제로 이제 그 미국인, 중국인한테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정말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렇게 어찌면 영화 더빙 자체를 저희는 자동화를 할 수 있고 근데 자동화에서 끝나는 것뿐 아니라 그 배우분의 목소리와 그 배우분의 목소리에 맞춰서 싱크까지 만들어내는 영상 합성 기술입니다. 실제로 이미 사용하신 분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사실 이제 클린 같은 서비스는 CJ E&M 측과 되게 많이 이미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저들도 사용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네네. 그분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8월에 공식 런칭을 했는데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다라는 반응과 좀 걱정된다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걱정된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이게 어쩌면 요즘 초상권이라든가 되게 예민할 수 있죠. 예민한 시대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그 영상 콘텐츠에 얼굴을 바꿔낸다거나 목소리를 바꿔내낼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런 2차 콘텐츠가 자칫 잘못하면 원작에 피해를 주지 않나 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클레온이 준비 중인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듣다 보니까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러브콜도 많이 받았을 것 같거든요. 국내 기업들과의 협업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첫 번째 이제 CJ E&M 측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터 쪽으로 연결이 되나 봐요. 미디어와 엔터 쪽이 많은데 그 분은 어찌면 프로덕션을 많이 하시잖아요. 영화 자체도 많이 만드시고 단순 영화뿐 아니라 이제 웹드라마 아니면 MCN 콘텐츠 이제 다이아티비라는 곳이 있어서 다이아티비 내에 이제 다양한 유튜브 틱톡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어찌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국어만 만들 수 있는데 기존에 이제 이거를 글로벌하게 진출시키기 위해서 저희 기술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영상을 자동으로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만들어서 해외에 이제 유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언어의 장면을 무너뜨린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제 교원을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원이요? 네. 교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 교육 분야로 진출하는 건가요? 사실 이 기술이 어린이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기들이 특히 지금은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되게 줌이라던 거 비대면 원격 수업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수동형 수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거 되게 아이들한테 집중력을 잃을 수밖에 없죠.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저희 기술을 활용한다면 되게 인트랙티브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출연하고 싶은 영상들 재밌는 영상들 많잖아요. 그런 영상에 자기 얼굴을 넣어봐서 좀 더 재밌게 만들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클론 서비스인데 세종대왕님을 되살릴 수 있죠. 그렇죠. 세종대왕님을 되살려가지고 세종대왕님한테 Q&A를 하는 거예요. 언제 태어나셨어요? 이런 걸 이제 막 재밌게 물어보게끔 만들 수도 있고 또 이제 아이들이 약간 샤이한 애들도 많잖아요. 샤이한 애들한테는 자신의 얼굴이 아닌 다른 가상의 얼굴을 만들어서 실제로 쯤에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예시를 들자면 어머니의 목소리와 어머니의 얼굴로 동화책을 읽어줄 수도 있는 그런 대개 정말 정말 상상의 나라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경제TV와 만약에 콜라보를 진행을 한다면 어떤 점들이 좀 획기적일까요? 한국경제TV 쪽에서 사실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시피 앵커님을 디지털로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가상인물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리포터 활동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 직업이 좀 위험해질 것 같은데요. 그럴 리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정말 어찌 보면 더 방대한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용암을 걷고 있는데 용암 위에서 이제 막 연출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해질 거고 정말 이제 가지 못하는 지금 막 긴급해요. 예를 들면 속보를 날려야 되는데 속보를 날리기까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거 바로바로 이제 만들어서 날릴 수도 있고 정말 이제 어찌 보면 편의성을 좀 더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재밌는 어찌 보면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훨씬 더 컨텐츠가 다채로워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창업 이후에 투자 유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이제 2019년부터 사실 이 클레온이라는 진행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2020년 2월에 첫 투자를 받았습니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는 어찌 보면 액셀러레이터라는 곳인데 사실 그때 저희 4대 보험 든 직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희 어찌 보면 가능성만 믿어주시고 첫 투자를 진행해 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팁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보 지원 프로그램인데 그거에 선정이 돼서 좀 더 팀원을 확충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죠. 2021년 이제 7월에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를 한 20억가량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2, 3개월 있다가 이제 펀드 통해서 다시 한 번 20억을 받아왔는데 이 2, 3개월 만에 어찌 보면 기업가치가 3, 4배 정도 뛰었거든요. 그래서 아 시장이 참 좋구나. 저희가 잘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시장이 너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저희가 어찌 보면 자금을 받는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서비스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고 좀 더 어찌 보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창업 이후에 그래도 지금까지는 쭉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기술력도 뛰어나고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지 해외 쪽에서 러브콜은 없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저희가 이번 연도죠. 이번 연도 10월에 일본에 지사를 세웠습니다. 지사를 세웠고 일본 엑스포를 사실 이번에 나왔었는데 엄청 많은 곳에서 연락을 받으셨나요? 저희 서비스에 관심을 많이 갖추시더라고요. 다른 부스에는 사실 사람이 없었는데 저희 부스에 사람이 많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실제로도 지금 한 30군데 업체랑 미팅이 잡혀 있어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적으로 더 진출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사실 이제 저희가 내년 1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박람회인 CS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거기서 혁신상을 저희가 두 개를 수상했습니다. 두 개를 수상해서 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미국 쪽에도 발판을 마련해보자.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클레온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탄생 과정을 좀 듣고 싶은데 대표님의 창업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참 지금 생각하면 정말 별거 아니긴 한데 밤해가 새롭지 않습니까? 아 그쵸 그때 제가 이제 인강을 열심히 듣고 인터넷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세법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세법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지루하더라고요. 지루하고 졸렸는데 제가 그때 그냥 문득 든 생각이 제가 이제 수지님이라는 배우님을 좋아하는데 네네 그분이 가르친다면 정말 열심히 들을텐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랑 친한 고등학교 친구랑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 이거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얼굴과 목소리를 한번 바꿔봐서 이제 수지님은 아니지만 수지님같이 어쩌면 그런 좀 메타포라고 하죠. 그런 메타포가 씌워진다면 정말 그 집중도가 한 5천 퍼센트 향상되지 않을까 수지님이 이걸 보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 생각을 하다가 그럼 근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교육을 못 받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쫙 뿌려주고 그렇죠. 그래서 저쯤은 되게 쓰임새가 많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지금 창업 준비를 하신 건가요? 놀랍게도 제가 금년도에 졸업을 했는데요. 제가 21살 때부터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학부 생활 때 좀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해보셨군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수지가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클레온이 탄생했다. 클레온의 기업명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이게 조금 너무 공대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데 KL Divergence라는 수학 용어랑 벌써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카멜레온 이것도 카멜레온에 같이 들어갔어요. KL Divergence는 이제 고차원 함수의 개념인데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땐 되게 가까운데 이게 실제로 함수로 판단을 해보면 정말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 말하는 데서 뭐냐면 가까워 보이지만 멀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지만 가까울 수도 있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수지가 멀 수도 있지만 가까울 수도 있고 가깝지만 또 너무 멀리 있는 분이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거 플러스 카멜레온도 어쩌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가변성에 대한 철학적 의미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담아서 두 용어를 합쳐서 만들어봤습니다. 클레온이라는 기업명이 탄생하게 된 배경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클레온이 잘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할 텐데 현재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계신가요? 아까 이제 제가 CS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결국 저희는 이제 미국으로 저희 본사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서비스가 이제 한국을 타겟팅했다기보다는 좀 글로벌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려면 결국 이제 미국으로 가서 본토 있는 사람들과 정말 많은 얘기도 해야 되고 저희뿐 아니라 사실 세계에는 수많은 경쟁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쟁사들과 실제로 부딪혀보면서 우리가 정말 뛰어난지 아닌지도 빨리 판별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미국으로 본사에 이전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경쟁력 있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정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기술에 가진 혁신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창업 과정부터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창업하신 지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창업하는데 어려웠다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금과 사랑. 자금과 사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자금이란 거는 스타트업은 결국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결국 인정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발전시키고 유지해 나가려면 이제 그런 자금을 이제 어쩌면 수급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경험이 있어요. 사실 저희 통장 잔고에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쩌면 한 달 뒤를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위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클레온이 더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겪고 나면 더 큰 결과, 보상을 저희가 받게 되기 마련이죠. 그 과정에서 경영자의 초심, 어떤 경영자의 마음이 좀 큰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표님만의 어떤 극복 방안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절대 쓰러지지 말자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엄청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 되돌아보면 정말 실패라는 게 저한테 엄청난 성장의 밑바탕을 깔아줬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람을 정말 잘 만나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 아이템을 잘 구성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거는 결국 실패로부터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실수를 다시 안 하는 개념이 생겨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걸 발표해서 잘 일어날 수 있는 끈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엄청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이 사람들이 자신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매니징이 잘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단순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사람들을 바탕으로 훌륭한 조직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리더가 좀 중요한 거겠죠 그럼? 리더도 중요하지만 저는 리더들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조직 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라는 사람이 케어할 수 있는 사람 1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이미 거의 4, 50명이 다 돼가고 있고 그럼 저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단순히 그 사람을 믿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스템 안에서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체계적으로 같이 이제 똑같은 방향성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조직 구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어느 곳에서나 사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이 미래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클레오원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임직원 규모가 한 4, 5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아마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임직원분들에 대한 어떤 자랑도 좀 한마디 곁들여 주신다면요? 사실 저는 다 저보다 너무 뛰어난 사람을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연구팀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저희 연구팀은 지금 대전에 이제 연구실을 따로 둬서 대전 쪽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 없는 솔루션을 만든다는 건 이제 레퍼런스 참조할 때가 전혀 없거든요. 없는 기술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10년을 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 팀이 정말 놀라운 거는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든 해낸다. 1년 동안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되다가 갑자기 퀀턴 점프를 딱 이렇게 점점 마이너스 때 갑자기 확 하고 올라가는데 이런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이런 경험을 저희가 같이 한 3번 정도 했거든요. 3, 4번 정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신뢰가 정말 많이 쌓여 있고 전 연구팀은 세계적으로도 정말 대단한 팀이 아닐까. 물론 연구팀 외에도 저희가 너무 훌륭한 디자인팀, 기획 전략팀, 컨텐츠팀 다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보고 계신 임직원 분들 연구팀만 질투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사실 결국 연구만 있으면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예를 들면 애트리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연구소죠. 연구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쨌든 잘 포장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도 잘 만들고 이걸 유저들이 좋아하게끔 서비스로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뭐 BI도 되게 중요하고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원천기술이 딱 만들어졌으니까 이 원천기술을 갖고 저희는 열심히 달리게끔 만드는 정말 그 팀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클레온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글로벌 기업의 모델이라든지 혹은 이제 경영자의 입장에서 나는 저런 혁신적인 사업가가 되고 싶다라든지 롤모델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저는 구글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구글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기술력으로 이제 성공한 회사라고 착각은 아니죠.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네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전 구글이 단순 기술력이 있어서 성공했다기보다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적 전략과 사업적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걸 정말 절묘하게 너무 잘 짰다고 생각해요. UX도 너무 탁월했죠. 사실 그 시대에 딱 검색 화면에 구글하고 검색 화면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어찌하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정말 잘 배런스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희 회사도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온 기업 자체로서 혹은 대표님 개인적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포부 이런 것들 밝혀주시죠. 저는 어쨌든 영상 생성 솔루션이란 건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UX의 발전을 생각하면 저희가 연필 쓸 때랑 스마트폰에서 키보드 출체랑 콘텐츠 공급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지금 영상을 만든다는 건 카메라에 국한되어 있지만 저희는 더 이상 카메라에 국한되지 않고 이 클레온의 기술력을 통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가 나와서 정말 많은 사업들의 혁신을 도울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문화 콘텐츠 분야의 AI 인공지능 기업인 클레온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클레온의 대표 진승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